류와 비슷한 류의 교육을 하는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. 얘네들이 정말 과연 더 똑똑하거나 과연 더 지능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지능 홍보사에서 나오는 류의 지식에 더 노출이 돼 있고 더 익숙해져 있는지. 그 부분은 워낙 논란이 많이 되어있고 뭐라고 생각해요? 그건 있어요. 얘네들 이미 홍보사 패스보다 예능이 크거든요. 옛날에 그거 가지고 조금 사람들이야.